감히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. 이 봐. 정신대장군. 조용히 해. 난 걱정이야. 이 봐. 저기 저기하고 김재규. 이 저기 한국시민사대단실에다가 굉장히 마음 많은데. 걱정은 해. 됐습니다. 네.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저희 정진태 우리 전연합부서장관이 육은 대장이십니다. 멸래게. 대한민국 최고의 멸래가이신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많이 비슷해요. 그렇죠? 네. 맞습니다. 나. 이제 나. 이 가정이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난 국방경비대를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만들겠습니다. 좋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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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